네, 제이비가슨터 해피트리 이기형들입니다. 오늘 뷔틀레아 인디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던 로케스타 인디고 뷔틀레아 이게 추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꽃을 보시면 꽃갈 모양으로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외성입니다. 보통 뷔틀레아 보다 좀 더 작은 사이즈고 100에 100 사이즈 정도만 자랍니다. 꽃이 굉장히 화려하고 오래가고 그리고 연속되어 하고 향도 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월동도 충분히 가능할 뿐더러 앞에 경계수나 포인트 뭔가 심심한 곳에 이렇게 이쁜 꽃들을 보고 싶다 하실 때 이런 인디고를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이 인디고 이외에도 오키드 스노우 해서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제비가슨센터에서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리문동원 이기형 대리였습니다.